이제는 또 성인 버전 가자 성인 버전? 응 눈 또 이상한 생각하고 있어 진짜 사슴 얼굴 빨개졌네 주황 니 남자친구는 잘생겼어? 그나저나 탭초만을 가입하셨습니까? 아휴 해야죠 안 하셨어요? 아 저는 어찌됐건 태빈이 형의 팬보다는 아무래도 저희가 연연상인데 뭐 굳이 오래된 연연상인데 그래가지고 저희 분도 얼마 안 되는데요? 그치? 3월 4월 5월 6월 7월 정성이 몇 치였지? 아 1월 달이었나? 1월 1월이었어 잘린 부분 있어? 5월 이상이 형 행스터라 했는데 제가 행스터라 그랬어? 어 안 나왔더라 하 하 하 하